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에 탄소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. 탄소인증제는 원자재와 물류, 생산, 소비, 폐기 등 제품 생산 모든 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 또 중소기업의 태양광실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듭니다. 산업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탄소인증제와 중소기업 공동구매가 이바지할 것이라며 올해 관련 절차를 마친 뒤 내년 초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